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다이소에 왔다 빗자루는 요녀석이면 될 것 같고 손걸레는 요정도면 충분하고 바닥걸레가 이정도면 되겠지 리필용 하나 더 사고 이제 세제가 요거면 닦을 수 있겠지 그리고 얘가 사 그냥 그렇게 내 양손은 무거워졌다 더워 안전운전을 하라는 친절한 누님의 말씀을 듣고 도착한 이곳 일단은 청소도구부터 꺼내자 요거랑 요거랑 이거 자 이제 들어가보자 제이제이티비 구독 레이즈 자 이제 들어가보자 기분좋은 햇살이 따사롭게 비춰주는 이곳 이곳은 바로 나의 새로운 잠깐 아이씨 뭐야 이거 번호 이거 맞는데 왜 안열려 아나 아나 아 이거 분명히 번호 이거 맞았는데 왜 안열리냐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앞에 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진짜 에이 모르겠고 아무튼 작년 이맘때 나는 이런 꿈을 꾸었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는 집은 이 종이장으로 만든 집에 불과하겠지만 언젠가는 나의 큰 꿈을 이뤄내고 큰 집을 사게 될 것이다 그리고 1년이지만 지금 큰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음 천장도 나쁘지 않고 벽난로도 있고 여기는 바로 나의 새로운 집이다 흫 청소를 해야되니까 일단 창문부터 싹 열어놓고 고구를 이렇게 해서 땡기면 위에가 열리고 어 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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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당도 햇살 잘 들어오면서 넓고 좋다 이거 여기다가 이제 뽀송이 쿠키 보리 우동이를 풀어놓으면은 신나게 뛰어놀겠구만 좋아 자 그럼 집안을 좀 살펴볼까 아하 텅텅 비었구만 그냥 아무것도 없네 그냥 여기다가는 뭐지 아 그 티비 그래 큰거 티비 딱 딱 이 자리야 그래 딱 때려놓고 뒤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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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요기다가는 쇼파를 큰걸 하나 딱 때려놓고 그러고서 딱 편하게 앉아서 테레비 보고 누워서 예라 이씨 그래 아무튼 티비 여기서 보고 오 방이 하나가 1층에 있는데 여기는 손님방으로 딱 쓰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몇걸음 더 걸어서 들어가면 여기는 샤아악 거실 아 거실이 아니고 주방 그래 주방 키친 자 이 문을 열면은 문이 열리네요 와 이거 이끼 엄청 껍네 여기 아무튼 여기는 뭐 안쓰는 물건들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 이거 풀냄새 너무나서 여기 있기 때문에 어우 여기는 있기 싫다 문이 열리네 여기는 보일러실 그리고 세탁실 여기다가 세탁기를 한 대 딱 놓고 문이 열리네 여기로 도둑이 드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여기 세컴은 그런데 설치는 해야겠다 2층으로 올라가볼까 계단에 올라서 공도를 지나면 문이 열리네요 여기는 2층 테라스 아 멀찍하고 좋네 여기도 방이 하나가 더 있다 오케이 두 번째 방 자 그리고 이렇게 건너가면은 여기는 세 번째 방 짜라란 캬 경치 좋다 문이 열리네요 화장실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조그만 방이 여기 안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다 옷을 딱 딱 걸고 여기다 옷장을 딱 배치하고 여기도 옷 막 정리해놔서 아무거나 그냥 주워가지고 티셔츠 찢어버리고 아무거나 딱 입고 멋있게 딱 나가면 돼 그래 오케이 불도 잘 들어오고 세 번째 화장실을 지나면 이렇게 네 번째 방 와 여기 넓다 아 햇빛 잘 되네 거실 옆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세면대 여기서 딱 씻고 바로 나가면 되겠구만 그리고 여기 안에는 화장실 으흠 깔끔하고 나쁘지 않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오랫동안 주인이 없던 집이라 뭐 흠 지금부터 청소를 해야겠다 첫 번째로는 아까 사온 걸레들을 물을 틀고 세제를 뿌려 깨끗하게 빨아낼다 자 이제 사람이 살 깨끗한 집으로 거듭나는 거야 청소 시 작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의 집 청소를 업체에 의뢰를 해서 맡긴다면 30만원 이상 지출 하지만 나는 오늘 그 지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나의 뚠뚠한 몸땡이와 두 팔 다리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 먼지가 정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방 하나를 밀 때마다 한 번씩 걸레를 빨아야 한다 와 이거 30만원 그냥 쓸 걸 그랬나 그래도 이미 시작한 싸움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건물 하나를 혼자서 통째로 청소를 했다고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샤 해보자 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그렇게 나의 뚠뚠한 몸에 남아있는 힘은 쏙쏙 빠져만간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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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2층 청소 다 끝났으니까 15만원 벌었다 16만원 17만원 아 힘들다 18만원 19만원 19만원 20만원 아 그냥 30만원 쓸 걸 어차피 시작한 거 끝을 보자 온몸에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서 빗자루로 쓱싹쓱싹 그리고 걸레로 샤샤샥 샤샤샥 이 정도면 한 25만원 채웠다 이제 5만원어치 남았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당에 나와서 한숨 샥 돌려주고 강아지 강아지들을 데려오려면 일로 넘어가면 안되니까 보조울타리를 여기다 설치를 해야되니까 오케이 1m 50 해가 거의 다 끝났어요 청소업체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생각보다 금방이네 금방은 개뿔 그렇게 나는 오늘 1시간 반 동안 혼자서 땀을 삘빌 흘리며 내가 이사를 올 집을 내 손으로 손수 직접 청소를 하였다 미안하다 사랑하다 와아 해냈다 텅텅 비어있는 집이지만 이제 내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드디어 생겼다 청소하는 업체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의 엔딩으로 살짝 더빙을 따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고 진짜 숨쉴 틈 없이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조금 조용하게 쉴 수 있는 내 공간을 가지고 싶다 라는게 있었는데 이렇게 약간은 무리를 해서 2층짜리 전원주택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네 제 집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이 모든 것이 제 동영상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넓은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또 아이들과 즐겁게 뛰어놀면서 더욱 더 밝고 재미있는 동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제이제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